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성경쌤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들 학교 발표나서 본인이 어느 학교인지 알고 있죠. 이게 한편으로 굉장히 기쁘고 설렌 일이기도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 부담스러울 수 있어. 이제 우리 학교에서 쓰는 국어교과서를 알게 됐잖아요. 이 국어교과서, 본인 학교의 국어교과서에 맞춰서 이제부터는 공부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뭘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좀 막막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뭘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교과서에 맞는 자습서를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사실 너네가 자습서를 산다고 선생님한테 좋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다만 우리 친구들이 혼자서 예습을 하고 공부를 하기에 자습서가 제일 베스트야. 어쩔 수가 없어. 자 이 자습서에 있는 설명 내용들이 결국 교사용 교과서에 있는 설명의 대부분을 옮겨 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결국 우리 친구들 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 필기랑 거의 똑같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어떤 선생님은 자습서를 줄줄줄 읽는 것처럼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습서를 미리 공부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시중에 평가문제집이 있는 출판사들도 있는데 평가문제집은 선생님이 좀 촬영할 때 예전에 좀 써보니까 부분 부분 좀 잘린 부분들이 좀 많아. 학습활동 같은 것도 안 들어가 있다거나 본문이 중략으로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평가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완전히 내용을 전체적으로 예습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설명보다는 문제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집들이 좀 많아요. 평가문제집 자체가 문제집이다 보니까 문제 위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는 근데 내용을 모르잖아. 설명 위주로 되어 있는 걸 봐야 예습 효과가 큽니다. 자, 그래서 자습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보니까 자습서가 상하 두 권으로 나눠져서 엄청 두껍게 있는 출판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두 개를 다 살 필요는 없고 보통은 앞권, 1에서 5단원, 1에서 4단원까지 끊어진 이 앞쪽 부분이 1학기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욕심부려서 무조건 다 사지 말고 앞부분만 일단 구매를 해서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 단원들을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선생님 단원을 순서대로 공부를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의 단원들을 보면 1단원이 문학이면 2단원은 문법이고 3단원은 독서고 4단원은 화작이고 이런 식으로 단원마다 국어 영역들이 좀 달리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학교에서 메인으로 시험범위에 집어넣는 건 문학과 문법 문학과 문법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내신 1등급의 키는 문학과 문법 단원이 쥐고 있어요. 시험에도 가장 많이 출제되고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파트이기도 해. 그래서 실제로 국어 시험의 난이도가 정말 극악무도한 아주 어려운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문학, 문법 단원만 골라서 시험에 넣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리고 추가 자료 같은 거 프린트, 모의고사 이런 걸 붙이는 거지. 외부 문제집 그래서 문학과 문법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양 많게 해서 시험범위에 왕 이렇게 넣는 그런 학교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 근데 우리가 추가 프린트나 외부 자료나 이런 것들은 아직 뭐가 붙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가장 확실한 시험범위가 바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출판사에 해당되는 교과서의 문학과 문법 단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좀 예습을 하고 선행을 하시면 나중에 시험기간 때 진짜 많이 도움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차피 해야 될 공부거든. 자, 그래서 이 단원들만 좀 골라서 미리 보시는 거 선생님은 엄청 추천을 합니다. 거의 필수 코스? 필수 공부 코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선생님 이 문학과 문법 단원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냥 막 줄줄줄 읽을까요? 선생님이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너네가 혼자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선생님 강의로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하면 강의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내가 단원마다 시험에 나오는 거 다 알려주고 시작하니까 근데 만약에 혼자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학습활동 먼저 보세요. 학습활동 우리 보통 교과서 구성이 앞에 이론이 좀 있고 그 다음 본문이 나와 본문 막 줄줄줄 설명 쭉쭉쭉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학습활동이 붙어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가 붙어있어요. 자습서 구성을 보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그냥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내용을 못 알아들을 확률이 되게 높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건지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하나도 모를 수 있거든. 학습활동은 그 단원에 그 작품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만 뽑아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 단원에서 시험문제가 뭐가 집중적으로 나올지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싶으시면 학습활동을 먼저 보시는 게 사실 방법이에요. 그래서 학습활동에 예시답까지 다 나와있거든. 한 번 쭉쭉쭉 가볍게 읽어. 그러면 아 이 단원에서는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진짜 잘 먹히는 게 문학이에요. 문학.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학습활동이 서술형 연계율도 진짜 높아. 어차피 나중에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학습활동 먼저 보시고 그리고 앞에서부터 쭈루루루 읽으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는데 이때 집어넣으라는 게 암기해라가 아니에요. 아직 내용 이해도 안 됐는데 무슨 암기야. 그게 아니라 읽으면서 어휘를 잘 모르는 어휘를 좀 체크를 해보세요. 본문이라든지 혹은 본문 밑에 있는 교사용 설명들 있잖아. 그 설명 내용에서도 내가 모르는 말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주관적 변형이란 편이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그거 좀 찾아보고 풍요법이란 말이 나왔어. 근데 내가 그게 무슨 법인지 모르겠어. 그럼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내 시험범위에 들어갈 단원의 설명과 직결될 그 표현들 그 개념어들 그것들을 다시 한 번씩 확인하고 좀 내 걸로 만드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는 어차피 나중에 시험기간 가서 시험범위에 확정되고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그때 해도 괜찮은데 그 전에 일단 얘가 무슨 의미를 갖는 말들인지는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말은 싹 다 물음표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찾아 나중에 찾아서 그 해당 뜻을 위에다 다시 한 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3월이 돼서 학교 가서 수업 들으시면서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복습을 하면서 암기를 해주시면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러한 내신 선행 공부가 된다 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학습활동 다시 한 번 복습하시고 마지막에 문제까지 푸세요. 선생님 문제는 나중에 풀면 안 될까요? 어차피 그 문제 시험에 그대로 안 나와. 어차피 거기서 다 변형돼서 나오는 거긴 한데요. 아끼다 똥대요. 아끼다 똥대입니다. 미리미리 좀 풀어보시고 다 틀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뭐 지금 당장 그걸 다 마치면 공부가 뭔 필요가 있겠어? 다 마치는데 다 틀릴 거야. 다 틀릴 건데 괜찮아. 경험이에요.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내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어떤 유형의 문제에 취약한지 객관식인지 서수령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보시고 나중에 내신 기간 때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공부를 더 추가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예비고일 학교 발표 후에 국어 내신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그 방향성과 팁을 선생님이 몇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어차피 뭐 피할 수 없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그리고 즐기려면 잘해야 돼. 잘하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2월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계획을 좀 세워서 준비를 하세요. 일주일에 한 단원에서 두 단원 정도 그 정도 공부하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공부하시면서 우리 친구들 나중에 학교 가서 조금 더 편안하게 국어 수업 듣고 점수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화이팅!